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현재 기존에 있었던 색소폰 찬양 악보집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찬양 악보집에 대한 가격, 책 가격에 대한 할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찬양 악보집에 대한 책에 대한 구경, 그 다음에 정보를 좀 얻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찬양 악보집은요. 일단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 많은 분들께서 찬양 악보집은 색소폰을 하신다면 꼭 이 한 권 정도는 갖고 있으시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저희 색소폰 찬양 악보집은 총 노래는 37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찬양 악보집의 한 곡에 네 가지 버전의 악보가 들어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곡이 이제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찬양,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에 일단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1번 악보가 들어가 있고 똑같이 개명이 적혀져 있는 개명이 추가가 된 악보가 하나가 또 들어가 있고요. 내가 이게 조금 익숙하다 싶을 때 여기다가 살짝 앞에만 꾸미몸을 좀 넣어볼까 할 수 있는 초급 꾸미몸 버전 악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튼튼해지게 되면 중고급 꾸미몸, 꾸미몸과 비브라토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악보가 37곡 모두 이렇게 4가지 버전으로 악보가 들어가 있어서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 이 책의 페이지 수 같은 경우는 200페이지가 넘어요. 200페이지가 넘는데 기존적으로 이렇게 어떤 노래들이 좀 수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찬양 악보식 같은 양호는요. 찬송가 15곡, 그 다음에 복음송가 22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송가로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나를 위하여 참 아름다워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 거룩한 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다음에 내 평생에 가는 길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 영혼이 극히 기쁜데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죄짓맡은 우리 구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15곡은 찬송가에서 섹소폰으로 굉장히 연주가 많이 되는 곡들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송가로는 주님이여 이손을 옴맘다에 완전하신 나의 주 사명 천번을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망의 그늘에 앉아 미랄 하나님이시여 예배자 마라나타 오직수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는 완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십자가의 전달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목마른 사슴 이렇게 책이 총 37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책이 끝났는데 아 내가 오 거룩한 밤 요즘 크리스마스죠. 오 거룩한 밤 오 홀리데이 오 홀리나이 오 거룩한 밤 이런 연주곡을 할 건데 이거에 맞는 반주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책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MR을 이렇게 알토 버전과 테너 버전 이렇게 추가적으로 책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알토를 하고 있다 하게 될 경우에 QR코드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먼저 좀 핸드폰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보면 네이버를 들어가게 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여기 동그란 버튼을 딱 누르시고 동그란 버튼이 나오시게 되면 여기 옆에 보면 렌즈라고 있어요. 렌즈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딱 누르시고 그럼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죠.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오 거룩한 밤을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게 여기 이쪽에서 보시면 오 거룩한 밤 잠시만요. 이게 저걸 순서가 섞여져 있습니다. 오 거룩한 밤이 여기 있거든요. 오 거룩한 밤 이 앞에다가 얘를 이렇게 갖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뭐가 뜹니다.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유튜브로 오 거룩한 밤이라고 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주 음원을 틀어 놓으시고 이건 MR입니다. 이걸 틀어 놓으시고 내가 알토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테너이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 맞게 QR코드를 찍으셔서 반주를 틀어 놓으시고 이 악보를 보고서 연주를 하시면 훨씬 연주를 더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타깝게도 이 37곡 모두 다 MR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 곡들 중에 6곡은 이 MR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고 노래가 없어가지고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서 6곡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31곡에 대한 MR만 알토와 테너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 두 가지 페이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지금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크리스찬 분들께서는 많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35,000원에 구매를 하셨었는데 지금 한정수량만 한정수량만 또 이제 코로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특별 할인가 특별 할인가로 3만 5천원짜리를 2만원에 2만원에 무료배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택배로 발송이 될 예정이니까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색소폰 찬양 악보집 요거를 주문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